단풍이 익어가는 계절 가을, 잘 즐기고 계신가요? 코로나19로 답답했던 마음을 경기 평화광장에서 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경기주TV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랗고 붉은 단풍이 청명한 하늘과 잘 어우러진 이곳. 경기 평화광장에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11월까지 가을과 어울리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우선 가을밤 색다른 묘미인 자동차 극장. 오는 11월 8일까지 매주말 저녁 경기 평화광장 잔디운동장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영화 상영전에는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의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평화를 주제로 사물놀이와 택견, 연극 등의 공연이 평화광장 가을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경기 북부 10개 시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사진전시회도 열립니다. 11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마련된 마켓에서는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주문과 결제를 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평화광장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분들에게 작은 즐거움과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가족 연인들과 함께 안전한 경기 평화광장에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경기 평화광장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 극장과 지역 문화예술인 공연은 온라인으로 예약해야 합니다.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